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일 투데이 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의 얘기는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팬데믹도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때 가장 팬데믹 시대 동안에 우리 삶에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배달 앱 업체들의 성장세입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은 배달을 시키거나 비대면으로 어떤 상거래를 하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과연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도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음식 배달이라는 게 굉장히 낯선 풍경이었죠 근데 이제 팬데믹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배달을 하게 됐고 이 경험들을 하면서 이 음식 배달 앱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인데요 음식 배달 앱의 매출이 1년 전보다 138%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소비자의 3분의 1이 넘는 35%가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그러니까 한 1억 명이 넘는 미국인이 배달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몸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미국의 최대 배달 앱이 도울데시인데 도울데시가 지난해 12월 기업 공개를 통해서 34억 달러를 조달했고 그리고 기업 가치가 390억 달러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버에서 운영하는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도 사업 비중을 점점 높이면서 우버이츠도 우버보다도 더 사업 겸쟁력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룹허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높은 시장 점유로 보이고 있는데 뉴욕에서는 무려 50%나 그룹허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달 앱 시장, 배달 앱 업체들의 성장세가 아주 뚜렷한데 요즘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까지 이런 배달 앱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물론이고요 커피라든가 음료를 갖다 주기도 하고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 생활용품 배달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인 인증만 되면 술도 요즘에는 주류도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배달 외에도 장보기를 대신해 주는 그런 서비스 앱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인스타 카트라는 그런 앱이 나왔는데 어떤 수수료를 받고 고객이 주문한 품목을 대형 마트에서 대신 사다 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뿐만 아니라 해열제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생활용품 이런 모든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국에서의 이 배달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거기다가 메이시스라든가 이런 대형 백화점이나 반려동물 체인이죠 패콧 이런 데서는 우버라든가 도어대시 등에 배달을 대행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 앱 입장에서 이런 곳에 업체들을 홍보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업체들이 대행사로 대신 배달 앱 업체들을 고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배달 앱 업체층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환불 같은 책임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도어대시가 올해 1분기 취급한 음식 이외의 주문이 전분기보다 4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체 주문의 무려 7%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버 같은 경우도 비음식 사업 부문이 같은 기간 70%나 성장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배달 시장이 음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게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배달 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이냐 그러니까 다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특히 팬데믹 특수의 최대 수의 업종인 이게 테이크아웃이라든가 뭐 이제 패스트푸드 업소들에 설치된 그런 온라인 주문 제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상거래 결제 수단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죠 이미 사람들 속에 이제 그게 편리함이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 미국 이제 요식업계 분석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소비자 70%가 아직까지 온라인 오더라든가 배달을 선호하고 있고 앞으로 뭐 픽업 같은 그런 편리하고 안내성이 입증된 온라인 솔루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에 동의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이제 뭐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결제라든가 온라인 주문이라든가 픽업이라든가 배달을 계속해서 이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에서 평균 14% 정도 이제 추가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응답자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비대면 상거래 문화라고 하죠 이런 것이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전면적인 해체가 아니라 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솔루션으로 고객을 맞이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 팬데믹 동안에 식당에 가면은 이제 QR코드로 주문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더라도 이런 제도들은 그대로 갈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배달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각 대도시를 중심으로 어떤 비싼 그런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끔 어떤 제한하는 제도들을 내놓고 있죠 대표적인 게 뉴욕이고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제 배달 수수료를 음식값의 최대 15%로 제한하는 조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는 업주의 동의라든가 별도 개혁 없이 식당을 배달 앱의 서비스 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그런 식당 배달 앱과의 계약 없이 이제 그런 배달 앱들과 계약을 하면 워낙 수수료가 많이 지불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체 배달 서비스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마케팅이라든가 할인 행사들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뭐 우리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음식값을 좀 할인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사실상 식당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보다는 그냥 이게 좀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좁은 구역에 식당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테이블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주방만 설치해 두고 그런 주방 위주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테이크아웃하고 배달만 가능한 그런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배달 문화가 이미 한 번 자리를 잡았고 여러 가지 온라인 주문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이런 예상들이 들고 아마 더 발달된 더 개발된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이 이제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오늘 투데이 비닛은 여기까지입니다